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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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호호호호 산타 할아버지에요 방송 주인 와나나는 자숙을 하러 다른데로 갔어요 하아 나는 해커다 지금 와나나 너의 애정인 각과 여자친구의 유문은 모두 들켰다 저희집에 뭘 훔치러 오신거에요 도둑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투수새끼 대사 무명살치라고 투수야 투수야 걱정료 안해도 되거든 지금 어차피 니 직업에 돈은 없거든 없으니까 비융식같아야 진짜 비융식은 비융식같아 넌 너 트위치도 안보냐? 트위치도 안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거잖아 왜 나한테만 지... 지... 지랄인데 비융식같은 새끼야 내 말은 도둑질하는것처럼 해달란거지 막 와나나 여친도 훔치고 막 아 도둑 코스프레 대사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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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거야 채팅을 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청을 하도록 하겠다 비근마왕 너는 어떤 투수였느냐 어떤 착한 짓을 했느냐 도용히 해 공항 도둑 친구함 10월 뭘 친구해 비융식같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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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과 편경장 오만과 편경장아 너는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난 나쁜아이인데요 랭니냭 컨텐츠로는 안그러지 악마의 밑줄 편지 아 우리 악마의 편집아 저는 어떤 착한 일을 하였느니 저는 올해 지갑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지갑을 어떻게 했느냐 학교 기숙사에서 주워서 기숙사부에 갖다줬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중에 지갑 주인 분이 고맙다고 빵을 사주었습니다 선배였어 아주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빵을 받았음에 선행이 빵 값이 되었기 때문에 빵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 이 되었습니다 추첨을 할지 천국 입출 어이 천국은 천국은은 올해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 사회적 거리 두기 잘하고 있어 싸돌아 댕기지 말래서 집에 있었어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니? 사실 올 초에 사고당함 안 돼 이렇게 슬픈 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슬픈 거 하면 안 돼 힘내 힘내 사신이 공공사 넌 착한 두수였니? 네 왜 착한 두수였니? 착한 일을 뭘 해봤니? 제가 게임을 했는데 커플이 있더라고요 한 분을 기절시키고 돌리고 없애고 다른 분도 같이 없애드렸어요 미흡 나 너무 착한 거 같아요 웃으니까 존나 못생겼네 바나나의 신념 닉네임이 일단 가산점 들어간다 자 너 어떤 두수였니? 거리두기를 잘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요 내년엔 친구를 선물로 주마 요즘 너무 도내를 많이 하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가장 착한 줄이면서 착해지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반대로 도내를 많이 했다고요? 그나저나 썸타는 아이한테 콜이 왔으나 거리두기 하자는 착한 짓을 했습니다 으응 썸타는 사람 있다고? 상의지롱 어떤 착한 일을 했니? 크리스마스에 만원 받아서 만원 받아서 형한테 줄까 말까? 지금 사실 이미 졌어 뭐라고 하면서 졌지? 사랑해 오늘 뭐라고 하면서 졌지? 형 잘생겼다 했어 참나다 유일한 순입권에 올랐다 아잉 코카콜라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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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라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바닥에 있는 바람 카드를 주웠어요 마침 뒤에 가고 있는 비하인드 서먼 유모차 끌고 계시 베이비 카드 드라이버 어떤 어머니가 계셔서 썸 마미 가져다 드렸는데 암 브릭 댐 브릭 허 보니것이 아니시라네요 그래서 이스나 마이 같은 자리에 고위 모셔놨어요 주인이 가져가셨을까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 마지막 분장까지 완벽한데?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코카콜라야 어 너도 착한 짓이야 분명 주인이 다시 가져갔을 거야 고고 살짝 아쉬워서 순위권에 못 들어갔겠지만 고마워요 정말 착한 짓을 했단다 아 그래 그래 고링니니니 이게 재미가 있던 재미가 없든 뭐가 되든 이게 마지막이다 하하하 봤을땅 넌 어떤 선행을 하였니? 하하하 고key 이 지역은 아 이거 좀 개노댐인데 개노댐이라고? 그것만 얘기해 베라 무슨 맛 사다 줬어? P.O Independent 쫄깔을 경近하면서 귀한 엔딩 가게 나올 수 있어 무슨 맛을 사 줬는데? B.E. undocumented 엔딩매트 하면서 마치uz 개코인 끝날 때 코너 끝날 때 하는 것처럼 B. assunto 엔딩매트 하고 끝날 수 있어 무슨 맛 사다 줬어? 아니 뭘 치고 있는 거야 그냥 민트초카라 말하고 야! 뭐해! 야 빨리 형한테 아이스크림 사줬고 민트초카라구 해 진짜 너는 무슨 착한일을 했니? 제가 등교할 때 담임쌤 남편분이 다가격리를 해야해서 내 말엔 듣지도 않는거야 저임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양이도 음성이 나오고 담임쌤께 걱정하지 말라고 ,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시... 죄송해요 제가 손이 떨려워 손이 떨렸어 손이 떨렸어? 뭐 했어? 민초가 맛난 걸 다시 알게 되어서 아니 민초를 먹는다는게 말Alona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오늘 컨텐츠 못해 먹겠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입니다